안녕하세요. 그 결승전. 선생님, 봤어? 이건 소리가 나고. 허, 허위지. 허수현입니다. 그 색이. 저는, 저는 이제, 지분할 수는 없어. 그러니까 이게 다 했다고 인제, 신의 사는 겁니다. 두 팔으로, 두 팔을 못 씻어야지. 여기다 여기 있구나. 지네. 이거 어디야 이런거? 주단희 아니라면 안 나오지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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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없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접시 이거 이거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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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우리 제내보다 더 어려워 갖고 자자질영 아저씨랑 아무지랑 얘기하면 좀 아이고 사실 그때 얘 생각해보는 우리 아저씨 생각해보는 우리 나이가 안했어 지금 이제 내 아버지고 아저씨 뭐지 혜영이 형이 좀 많이 써 근데 시발 옛날 같으면 상례그인데 이거 동네에서 막내인이 어떻게 돼 그냥 좀 상을 달리지 안그래요 아 그 중에서 흘러내고 추운 걸로 아 아 아 흘려 볼지 좀 아 수업이 오래돼 으 기와를 하고 뵈에 끓이고 수저 아 아 그렇죠. 그거야. 내가 먹었다. 내가 먹었다. 내가 뭐 그저 있다고 해서. 이거 놔둬까. 이거 왔다 갔다. 왜 이렇게. 거짓말. 저 장비를 결제해. 보여요? 그래. 그렇게 추석했을 때. 일을 어떻게 하냐. 그니까 일하고 그걸 거기를 갖다 붙여. 반대로. 반대로. 이쪽이야? 응. 나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소중히 하는 거 같다 나 이거 먹는 줄 알아 신발? 네, 신발 왜 이러지? 형수도 이제 삶아도다니까 물 그리지 말고 물 그리세요 여기 조금 더 해봐 다 있어요 왜 떨어? 술을 안 먹어서 쇠장을 안 해서 바닥을 줘 그거 해야 돼 얼마나 떨리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잖아 그러면 떨리긴 떨리는데 손을 엄청 떨었어 네,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일해가지고 예전에 돌아가실 때 한참 전에 숟가락을 뜨니까 아저씨는 이거 흘릴까봐 입이 가서 이렇게 드셨어 그거를 많이 봤어 많이 떨때는 이렇게 못 드시고 이렇게 널 올려야 되는데 이건 안 올리고 몸이 나서 몸이 나서 아저씨 심했때는 손이 떨려가지고 잠자는 이걸 젓가락도 다? 응 세고 세고 더 꺼내야 돼? 응 뭔 손을 떤다래 여기는? 이걸로 간지 에이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에어 바다 로되어 이곳에 가자. 뭐하는 거야? 그 나이 지금 속도면 어떻게 해? 뭔 손을 따라오래가. 다 부었어. 왜 이만 손할까? 나 했잖아, 이 새끼야. 아니, 뭐 남은 술도 많이 먹잖아. 샌들에 남은 사각도 방황했는가구. 뭐? 반주를 먹어봐. 반주를 먹어봐. 이거 상어를... 내가 부킹해줄게. 상어를 아예 움직이지. 그러니까, 이걸 줘봐. 이게 되나 된다, 브랜스. 짜 وجell 안θ 거리는 칼이. 우후에 왼쪽으로hn 상어진다. 반주를 하는 곳이라. 치킨다. 여기가 붙는 것 같네. 손끌가 남은 돈으로. 여기가 붙는 좋아. 고수여서 왼쪽으로. 그럼 어디에 붙는 거야? 왜 이렇게 붙는 거야? 흑 estoy니까. 이렇게 붙는 것 같네. 여기. 멍때문에 편안하고 있네 한 잔 들어가자마자 소리 안떠라 한 잔 들어가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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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들어가자 이제는 이건 구두, 사전에 남편한거 como 웰다에서? 이따가 어떤 편지? 아마도... 큰 티란 담겨 명칭은 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상은 흥ט돔 가벼운, 물, 물, 여기서 용기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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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이거 먹는 물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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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먹어도 돼. 용기 또 밥 먹어. 밥 먹고 자네 가야 돼. 저, 저 집에서 먹고 왔어요. 밥 먹고 왔어? 어이구, 다시 먹으면 되지. 이거 먼저 해. 응. 어, 이거 갖다 놓으면 돼, 용기. 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대. 아, 뭐해, 나보스라. 릴리 배가 한상 코리아 한상 sino. 바 바이. 바 바이.